잡은 보컬리스트 황치열 씨의 무대까지 KBS 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2017 KBS 가요대 축제 그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2017 KBS 가요대 축제 1부 마지막 순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잠시 후 2부에서도 오직 2017 KBS 가요대 축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콘서트장의 열기를 레드벨벳의 트와이스 방탄소년단 액수가 어마어마한 무대와 함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다음 무대는 2017년 데뷔한 신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열풍의 주인공들이죠 난나로 치며 가요대를 접수한 2017 최고의 신인 누구보다 에너제릭했던 편의를 보는 뷰티풀한 분들이죠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? 네 바로 워너원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너ұ더 너뱃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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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뱃더